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어지러운 상견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30년차 상간녀 예비시모가 상견례 자리에 이혼한 남편을 대신해 그 아저씨를 데려온 다음에 걔 난리를 치는데요. 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되겠냐? 왠지 상견례 자리 남친쪽 엄마는 척 어디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냥 여기다 올려봐요. 저희는 연애 2년차 그리고 지금은 임신 4개월을 차라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이런 저희를 보고 부모님은 아이고 너희가 아무리 결혼을 할 거라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다라며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얼른 남자 쪽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잠깐 이쪽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남친의 친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주 옛날에 이혼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완전 연락 두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따로 만나는 남자분이 있는데요. 이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엄청 오래됐다고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 3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본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친의 엄마가 그 아저씨의 철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오래된 사이라 그런지 남친은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저도 그냥 그렇게 아버님 하면서 따라가는 중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본처가 따로 있는 분이 남친 아버지 자격으로 상견례에 참석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만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참고로 저희 결혼식 혼주석엔 당연히 안 앉아요. 그리고 남친이 이런 제 의견을 그 두 분께 전달했는데 어머님이 나는 우리 남편 없이 절대 안 나갈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저씨도 아니 내가 이미 우리 꽁꽁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어? 왜 참석을 못하게 해? 그게 말이 돼? 걔 참 이상하다.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말 오버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난리치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닌가요? 그리고 남친도 그래요. 이런 엄마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편을 들었고 싸움을 하다가 지금은 헤어지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만큼 어느 쪽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이 사진인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미리 설명드립니다.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글을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원본을 보면 처음부터 그냥 아버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족보 한번 거지 같구만 나 같으면 그 결혼 안 한다. 친아빠 연락 두절 친엄마 사이의 예랑이 그리고 친엄마는 2, 30년 만난 남자의 척 본처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씨 본문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 그림 보고 한 번에 이해했어. 세상에 이런 개족보가 2번 남친은 본처가 따로 있고 뻔하죠. 2번 이거 남들은 뒤도 안 보고 도망갈 건데 아이씨 아이씨 이런 미친 집구석에 들어갈 거라고 5번 5번 내 주변에도 이런 놈한테 당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남친 첫자림이 꽉 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르는 이 당당함이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그지같은 막장을 보려고 일어나. 그냥 도망이나 가세요. 6. 2, 30년 됐으면 그 아저씨 본처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혼을 안 해주는 걸까. 그건 바로 재산 때문이죠. 부동산 같은 거야 이미 공동명의 혹은 자기 명의로 다 돌렸을 거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이건 뭐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기만 하는 사이지. 실질적으로 사실혼도 뭣도 아닐 거다 이겁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불러도 개취불도 아닌 사이라는 거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 씨애미는 척도 아닌 상간녀라고. 그리고 아들은 그걸 또 아버지라 받아주는 거지같은 짓구석이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간 피눈물 흘리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요. 내가 두 눈 뜨고 똑똑히 봤거든. 엄마가 젊어서 저지른 죄에 세월 다 흘러가지고 늙은 딸이 대신 받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 어. 7번. 얘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시모가 첩 상간녀인 거 뻔히 알고 불륜놈한테 아버님이라 부르며 결혼하겠다. 야 너를 낳고 미혹을 듯이 니네 어머니가 불쌍하다이. 8번. 아니 도대체 자기 내연녀 자식 상간녀를 따라오겠다는 놈은 어떤 대가리를 달고 있는 거냐? 끌 끌 끌 끌 끌 끌. 저도 이게 제일 황당했습니다. 그래 뭐 예비 시모야. 자기는 남편이라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될 억지를 부릴 수 있다 치지만 물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길 따라오겠다는 것도 참. 아무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시험관에 대한 남편 생각이 너무 소름끼쳐요. 제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근데 이건 저희 엄마도 똑같았거든요. 그럼에도 오빠랑 저 둘 다 자연 임신으로 낳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엄마처럼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결혼 2년 차 때 그때 제가 남편한테 설득을 했어요. 같이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그리고 받았는데 남편은 전혀 이상 없었고 역시나 제가 문제더라고요. 배란이 잘 안 된다며 병원에서 시험관을 권했는데 남편이 몇 년만 더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 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지냈는데 벌써 결혼 5년 차입니다. 여전히 임택이 두 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34이에요. 36이죠. 자꾸 조급해져서 꾸준히 시험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 남편.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시험관까지 하면서 낳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싫은 건데 이렇게 한 번 더 물었더니 무엇보다 정액을 채취하는 방식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를 보고 사정한 정제로 아이를 낳고 싶냐고 딱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는 뭐냐. 내 몸에 네 정제가 들어올 때 의사 얼굴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의사랑 임신하는 거냐? 이랬더니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 애를 만드는 순간 엄마 아빠가 한 공간이 없는 거 맞잖아. 이래요. 아니 그럼 진작에 시험관 싫다고 하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이렇게 따졌더니 한숨을 푹 심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전에 나도 이럴 줄 몰랐지. 그러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엔 채취하는 과정이 민망해서 더 싫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비인도적이고 남녀의 사랑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거부감이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황당한 궤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나 소름돋아요. 댓글 1번. 남편 말을 궤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과정이 치욕적이고 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 바꿔서 남편이 아기를 원하는데 아내이 니가 시험관 과정이 싫어서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냐고. 2번. 맞아요. 야동 같은 거 보면서 하는 거 그런 환경에서 치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병원에서 통 같은 걸 받아와가지고 아내랑 근처 모텔에서 받아오는 그런 부분도 은근히 많이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3번. 제가 봤을 때 야동 이야기는 궁색한 변명이고 진짜 속마음은 아이씨 이런 방법까지 하면서 하기 싫어. 좀 더 정확히는 쪽팔린다. 이런 걸로 보여요. 누가 뭐 시험관 아기냐 물어볼 일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아기를 꼭 가져야 하나 싶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또 대놓고 말을 하면 쓴이 탓에 비난만 하는 것 같으니까 야동을 들먹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요. 쓴이 남편은 아기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4번. 아니 그게 왜 소름끼쳐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배우자가 싫다면 끝인 거죠. 싫으면 할 수 없지. 이혼해야지 뭐. 5번. 그런 과정에서 가치관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왜 소름끼친다는 건지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쓴이랑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소름끼치는 겁니까? 6번. 아니 그게 왜 궤변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맞는 말이잖아. 하다못해 출산 방식도 부자연스러운 게 싫다며 자연주의 출산 이러는 것도 존재하는 마당이. 그게 싫다는 건 왜 궤변이냐고. 네 말이 맞냐? 7번. 저는 아내 입장인데 쓴이 남편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험관 해볼까 하다가 다른 여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채취한 걸로 한다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사실 시험관 많이들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는데 이제 보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로군요. 이런 거부감 당연히 들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한다는 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말고 채취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두 번째 사연은 말이 바뀐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다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첫 번째 사연이죠. 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일단 그런 아저씨랑, 뭐 지한테는 아버지지만 어쨌든 그런 엄마, 아빠를 편드리는 남자도 미친 것 같고 거길 데려오겠다는 엄마는 더 미쳤고 또 거길 또 오겠다는 이 아저씨는 이야, 정말 뭔 생각이야. 아니, 이혼을 하고 사실혼으로 지내던 사람이면 몰라. 지금 본처가 따로 있다지 않습니까? 미친 거니? 내 장남하는데 제가 받아주면 혼주석에도 앉으려고 할 겁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